네 오늘은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의 저자 전대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면 삶쟁이 아낌없이 주는 성공한 기법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책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사실 저는 책을 보고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두거나 흔히만한 금수저 이런 게 아니라 바닥부터 어려운 시절부터 다 극복하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에 어떻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과거라고 하면 제일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바닥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는 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요? 그 문 너머로 아 굉음이 들려와가지고 제가 문 앞에 가서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가 제가 유치원생 정도였을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아버지한테 맡고 있더라고요. 네 받고 있었고 그런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고 어머니가 문을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꿈을 하나 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때 공부 방법과 고등학교 때 공부 방법이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저 자신에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우리 동기부여나 이런 자기개발 같은 거 하다 보면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쌓아 나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취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생하는 중학생 때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께서 낮에는 마트 같은 곳에서 시식코너에 계시고 저녁에는 이불 공장 같은 곳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눈을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적도 안 오는데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아파트도 팔고 제 사교육에 엄청 이렇게 투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꿈이 명확하니까 꿈이 명확하니까 부모가 자식이 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밀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막 밀어주시는데 성적은 나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100점 만점에 수학 점수를 12점을 받았어요. 12점을 찍어도 그거보다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심지어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3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수학 과외까지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점수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질문들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노력에 배신당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대학교 갔을 때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교도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공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친한 친구가 거기 그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신다고 또 취업도 잘 되는 학과니까 또 지원을 하게 하셨는데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도 잘 안 하거든요. 전혀 컴퓨터 공학과 가셨군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 공학과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취업은 굉장히 잘 되는 학과인데 제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또 혼란을 일으키며 또 1년 정도 짧고 굴게 되면 살짝 방황을 했죠. 네. 그러다 군대를 갈 시점이 돼서 군대를 갈 시점이 돼서 제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도 뭔가 남다르게 가자. 그래서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가가지고 그 안에서 저의 재능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저는 군대에 가서 튀지도 말고 잘하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해라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저는 중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줘요. 적당이라는 말이 싫어해요. 왜냐. 그게 저 자신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적당히 한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내 인생에서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적당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만 하면 사람이라는 게 50이나 했네가 아니라 사람은 하지 않은 이 50 때문에 후회와 미련이라는 쓰레기가 납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늘 외치는 말이 있거든요. 그날의 열정은 그날 다 쏟아라. 내 안에 남겨진 열정을 열게 하라. 내가 하루하루 그 열정이라는 에너지는 그날만 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 쏟지 않으면 이게 그 다음 달로 2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처럼. 2월 되지 않고 후회가 돼요. 물론 그 후회가 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후회를 굳이 어리석게 누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열정을 그날 다 쏟자. 제가 또 배식당문 하니까 알잖아요. 배식당문 해봤잖아요. 그날 음식 다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주면 다 버려야 돼요. 맞아요. 자원낭립입니다. 그날의 열정을 그날 다 쓰지 않으면 그날 배식해야 될 음식을 다 나눠주지 않아서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가 되듯이 그날 내가 쏟아야 될 마음과 정성과 최선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후회와 미련이라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내 안을 내 인생이라는 그릇이 있을 때 내 안을 쓰레기로 채우지 말자. 하루하루 내가 그날의 정성을 그날 다 쏟아낸다면 나는 하루하루 보석을 쌓아나가는 보석상자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상대방을 대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첫 출발점이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제가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선임들이 후임 괴롭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전역하고 나면 취업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취업이라는 걸 해야 되니 취업을 해야 되니 미래가 불안해서 자기개발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특히 저는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는 게 어쨌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가야 된다면 저는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법을 찾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시간은 나에게 허락되는 그리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주어진 시간이라면 나는 이 시간이 주는 감동과 교훈을 혹은 힘듦이라도 오롯이 다 느끼겠다. 고통이라면 오롯이 다 느끼겠다. 그 고통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공감의 스토리로 재료가 되더라고요. 공감의 스토리와 재료가 되더라고요. 또 이것이 내가 고스란히 내 인생의 자원이 되더라고요.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라는 Only one life 그 가치관은 어렸을 때부터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도서관을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릉병일 때 이병일 때 사실 어떻게 도서관 들어가겠습니까 눈치가 보이죠. 맞아요. 눈치가 보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말념병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말념병장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 뭐 잘하냐 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그때 글 잘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을 잘 쓴다고 하니까 자기가 자소서를 써야 된대요. 네.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너가 좀 알려주마 너가 한번 써봐라 했는데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붙어버린 거예요. 대박이다. 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너 소원 없냐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정재민이었습니다. 그 해명의 이름이 정재민 해명이 제가 먹는 거 맛있는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 저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냐라고 해서 저 도서관에서 책 읽고 싶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그래라 바로 거기 소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문이잖아요. 자 오늘부터 전대진 책 읽을 때 터치 아무도 하지 마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근데 만련병장은 저녁날이 얼마 안 나고 눈에 가실 수 있잖아요. 위에 손님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읽고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자 어쨌든 나이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병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딱 깨놓고 한두 살 차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녁 하면은 다 똑같이 취업 걱정할 사람들입니다. 맞아. 근데 뭐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요약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을 딱 프린트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봐라. 되는 거예요. 딱 이때부터 기모였죠. 그리고 대회라는 대회를 싹 다 나갔어요. 무슨 대회요? 그 군대 내에서 부대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대회들이 예를 들어서 글쓰기 대회라든지 어떤 대회가 있으면 싹 다 나갔습니다. 물론 일과 시간에는 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도서관에만 가지고 있죠. 그 도서관 안에서 대회 준비도 하고 하면서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대대장님, 연대장님, 사단장님 상을 다 받았어요. 상을 다 받았는데 처음에 사단장님 상을 제일 먼저 받았는데 사단장님 상을 딱 받았을 때 연대장님이 전대신현병 자네가 우리 연대를 빛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내리갈곰이 있듯이 내리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네가 우리 연대를 빛났네 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자네는 그렇게 상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연대장님 연대장님께서 평소에 이 연대장병들의 생활 자세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 전역한 지가 10년이 됐잖아요. 이왕이면 즐겁게 하자. 할 바에 앞장서자. 남의 말 좋게 하자. 지금 외우잖아요. 이 연대장병들의 생활 자세를 매일 요즘 용어로 말하면 긍정화건이죠. 그걸 연병장에서 저희가 구보 다 띄고 있잖아요. 매일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식에 막 박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되게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얘기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본인이 만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책을 보니까 긍정화건이라는 거였고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과 내면의 진짜 좋은 마인드셋으로 작용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그런데 연대장님 저는 어쨌든 저희 2일 대대원인데 우리 대대장님께서 제가 연등시간에 노소관에서 책을 볼 때 10시부터 12시까지 연등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점원시간 자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책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책 보면서 있으면 누가 옆에서 다 어깨를 토닥이 넣으면서 딱 보면 대대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필승하려고 하면 괜찮은 안자 안자 하면서 뭘 쓰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항상 노트가 옆에 딱 있거든요. 책을 딱 읽고 이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내 삶에 적응할 것인가를 늘 기록으로 남겼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이런 바인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백 권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런 기록물들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대대장님이 다 보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크게 될 사람이야 하면서 되게 인자하게 바라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연대장님이 물어봤을 때 대대장님께서 늘 아버지처럼 불시에 불시에 이렇게 순찰 도시다가 책 읽고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 덕분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연대장님께 공을 돌리고 대대장님께 동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을까요? 연대장님이 대대장님들과 함께 회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대장님을 칭찬하니까 대대장님이 또 저를 호출합니다. 갔어요. 전대진의 병 자네가 우리 대대를 빛냈네. 그래서 사단장님 포상을 받았는데 연대장님도 포상을 주시고 연대를 빛냈다고 하면서 연대장님 포상을 주시고 이제 연대장님께 대대장님 이야기를 하니까 대대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대대장님이 또 포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대대장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연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했는가 할 때 그때 제가 또 진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략이 아니라 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때 저희 중대장님이 진짜 친형처럼 잘해주셨어요. 신재원 중대장님이라고 계셨군요. 항상 훈련할 때는 빡세게 하고 평소에는 진짜 친형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께서 대대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고 대대장님이 늘 격려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저는 본부 중대 소속인데 저희 중대장님께서 늘 격려해주시고 훈련할 때는 빡세게 그리고 평소에는 정말 친형처럼 대해주시고 늘 아낌없이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님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잘 놀봐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중대장님 호출도 받은 거예요. 이제 중대장님이 편하니까 대진아라고 하겠죠? 대진아 니가 우리 중대를 빚냈다고 하면서 중대장님이 주시는 휴가가 또 있어요. 중대외박이라고 2박 3일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려고 하실 때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장님 연대장님 대대장님한테 받았는데 이것까지 받아버리면 다른 장병들한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시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중대장님 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충격이죠. 아니 본인이 휴가를 마다 말이 됩니까? 중대장님 저 충분히 받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맞서님이 아버지께서 학원 사업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부도가 나셨나 봐요.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이분이 그 휴가를 다 써가지고 휴가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저 대신에 저희 맞서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맞서님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 휴가가 없는데 저 대신에 맞서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소대원들 외출 한번 중대 외출 한번 시켜주셔서 짜장면 한 거로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행정관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중대장님하고 그래가지고 중대 외출도 되고 그때부터 전 중대원들한테 중대 예방을 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대원들한테 또 사랑을 받게 되죠. 군대에서도 이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게 군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늘 책을 읽고 제 삶에 변화가 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였대요. 저 친구는 주어진 일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마치고 나면 항상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책을 치열하게 했고 또 항상 이렇게 들고 오니까 근무소면서도 책 보고 있고 쓰고 있으니까 뭘 보냐 하면서 처음에는 장난치고 갈구든 손님도 뭔가 삶에 진지하게 사는 게 보이잖아요. 장난치려고 하다가도 뭐 있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 읽고 있습니다 하면 그 책 내용 한번 읊어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1대1로 강연하듯이 읊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이곤복 해병님 이곤복 해병님은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까 물어보면 이분이 순식간에 하부루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네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배울 점이 많은 후임이 되어버리니까 자꾸 손님들이 붙어요. 서로 근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면 나는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책을 보게 되죠.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문관들 있잖아요. 관심병사들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고민을 밤새도록 들어줬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밤새도록 들어주고 그 친구들이 막 호전되고 막 고문관이다 관심병사라고 하면서 막 낙인 찍고 욕할 때 오히려 그 친구들을 품어주니까 나중에는 하나 둘 셋 그런 애들만 보내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도 좀 힘들죠. 그러면은 근데 그런 애들만 보냈는데 한 친구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제 좀 따돌림을 당하면서 와가지고 그 친구가 하루종일 이렇게 저희 생활실 있으니까 두리번 두리번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깅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쭈패쭈패 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저를 다 무시하는데 왜 저 대신 애베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도 그러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이 마련이다. 근데 너가 그 시간을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라는 사람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바뀔 거야.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조깅하다가 갑자기 제 발이 자라자고 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뭘 잘하는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의 노력에 늘 배신당하고 내가 뭐 잘하는지도 모르고 정체성과 방향성에 늘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잘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주고 그리고 열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향과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운명적으로 한 책을 만납니다. 군대에서 군대에 있는 자기의 발사나 그런 책을 싹 다 읽었는데 한 권의 책이 처음에 제일 보이는 거예요. 두꺼웠어요. 책이 빨간색 책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딱 빼니까 제목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더라고요. 와 그 책의 초판본이었다. 그걸 딱 뽑는데 이거 뭔가 뜨거운 거예요. 뭔가 가슴이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와 그게 800페이지 정도입니다. 맞아요. 제가 군대에서 그 책을 8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있잖아요.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싹 다 적어보고 노트에다가 기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에게 기여하고자 하고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물론 성적은 놀랍게 상승했습니다. 수학 점수 12점 받던 친구가 만점이 됐어요. 공부 방법을 배웠거든요. 방법을 배우니까 이렇게 거탈기식 공부가 아니라 진짜 깊게 공부하니까 아 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인생에서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호들갑 떨지 않게 되고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막 쫓겨다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다 더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런 독서와 그런 제수삼수의 경험들이 다 자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수삼수를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지니까 또 사람이 낙심이 되고 낙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적었어요. 왜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 근데 전부도 아닌 일부인 공부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진짜 유서를 적었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없는 형편에 재수까지 하고 삼수까지 했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더구나 자유를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한 건데요. 군대 전역하고 나면 뭔가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시도한 거였는데 속이 상하더라도 깝깝하고 우울증 상담도 그때 당시에 받았었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참 운명적으로 한 장소에 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보통 수련회나 캠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넷째 이모가 교회에서 교사로 계신데 한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가기 전날에 쨘 거예요. 그래서 티오가 하나 남았는데 저보고 보증구사로 따라가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유서까지 적은 마당에 죽기 전에 뭔들 못하겠나 나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때 그분을 만났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가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삶이 뭘까? 그것이 이 시험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 목적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수단일 뿐이잖아.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다 잡고 이제 다시 전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걸음 뗄 정도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못 달려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한 걸음 딱 내디두면 그 한 걸음 내디던 곳에 한 걸음 내디던 곳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요. 준비된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된 행운들이 있어요. 한 걸음 딱 내디뒀었을 때 그 한 걸음 딱 내디드니까 그 한 걸음이 뭐였냐면 저에게는 3P 바인더라는 게 있어요. 3P 바인더라는 게 있는데 저희 교회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형 그거 뭐해요? 라고 하는데 3P 바인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해보니까 한 남자분이 한 신사분이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P 바인더의 창시장인 강규영 대변인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랜드 그룹에서 최초 이랜드 인상을 받으시고 전설적인 존재이시더라고요. 푸마 CEO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서 보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몇 달 만에 4년 연속으로 챔피언이 되셨더라고요. 연봉 4억에 멋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다가 이분 꼭 만나보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딱 생기자마자 검색을 하는 걸 해보니까 대구에 강의 오시더라고요. 대구에 딱 마침 11월입니다. 11월 2014년 11월입니다. 대구에 딱 온다고 하시길래 와 잘됐다 하면서 제가 30만 원인 거예요. 그 바인더 포함 30만 원인데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비싸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부릅 긁고 부탁했어요. 어머니 내가 참 염치 없고 파렴치 할 수도 있는데 나 평생 어머니한테 미안하기 싫습니다. 카드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6개월 할부로 끊고 들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 8시간짜리 강의를 막 하는데 와 그때 진짜 울면서 들었어요. 진짜 또 한 번 제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 다시 한 번 도전해보자. 그때 대표님이 강의 중간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 게 열정입니다. 지치지 않는 게 열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정의 정의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하버드대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DID 라고 한 거예요. DID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들이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들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웃긴 거예요. 네 들이대 아 근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지금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그냥 네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걸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액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DID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이 DID 정신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DID 정신을 바로 발휘했어요.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꼭 뵙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제가 서울에 있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대구 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로 올라갔죠. 보통 한 시간 면담해 주시는데 네 시간 면담해 주셨어요. 네 네 시간 면담해 주시고 책을 또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알라딘 중고나 이런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내가 꿈꾸고 바라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책 추천받는 건요. 한 권 추천받아도 한 권이 아니더라고요. 책이 가격이 만오천 원이라고 해도 그건 만오천 원짜리 책이 아니에요. 그분은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역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추천해 주는 책 한 권은요. 100권 중에서 하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최소 200만 원어치 책입니다. 한 권이. 그런 책을 만약 열 권을 내가 추천받았다? 2000만 원입니다. 아니죠. 근데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이 A, B, C, D 더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전혀 다른 책들이 융합될 때 있잖아요. 융합될 때 경험과 경험이 융합될 때 이거는 더하기 해서 곱하기로 바뀝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죠.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책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진짜 사회적인 내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에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Y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Y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나도 퍼스널 브랜딩이다 돈 오로지 돈 이야기만 하는 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그런 책만 추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은 벌어요. 그런데 수백억 매출을 일으켰는데 저 찾아와서 울어요. 왜? 죽고 싶대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어린애부터 출발해가지고 60대에 이르기까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묻는 질문들 전국에서 찾아오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결국 Y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Y가 빠져있어요. 오로지 돈 성공하는 사람들은 Y, How, What 순으로 고민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What, How, Why 순으로 고민한다잖아요. 쏟아지는 책들이 전부 다 원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미국의 성공학으로부터 근본이잖아요. 근간이잖아요. 한국의 자기개발서들의 근간은 미국의 성공학에서 하는데 미국은 Y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Y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What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했지가 결국 그 질문이 결국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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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 돌아옵니다. 성공하고 나서 오면요. 이것이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찾아와요. 돈은 벌었는데 허무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니 로빈스가 얘기하더라고요.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한마디로 인생 삐이 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인터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인생에 그런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그때만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마치 겨울에 공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식이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Y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 기반 마음의 기반을 다졌었던 거고 이렇게 그 대표님을 만났을 때 멘토를 만났을 때 내가 꿈꾸고 바라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멘토를 통해 롤모델을 통해 추천받은 책을 읽고 또 그분의 그런 열정들이 제 마음안에 이식이 되고 그런 꿈을 품기 시작하자 그때는 그 독서의 개념이 이제 하우로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런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또 제 생각이 확장되고 의식이 확장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책이 있잖아요. 책 속에 어떤 책을 추천하거나 또 책 날개 보면 저자들의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 보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거의 안 보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은 또 만남의 기회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인생에 조금씩 조금씩 씨앗을 뿌리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삶이 좀 힘들었어요. 2017년도에 첫 책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요. 그때 첫 책이 나왔을 때도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베스트셀러 작가님 소리는 듣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은 판매되어 봤자 인생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가님 소리 들으면서 고상한 게 작가님 소리 들으면서 사인을 하는데 돈은 안 되고 제 현실은 제가 알바하던 찜닭집이 있단 말이에요. 찜닭집에서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게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삶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개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2018년도에는 링겔 열두방 맞았습니다. 매일 3시간씩 잤으니까 진짜 머리만 대면 바로 10초만에 잠들어요. 지하철 탔다가 종점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짐승처럼 자기 개발을 했죠. 짐승처럼 비전 준비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3P 바인드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코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도 꽤 고가였단 말이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참여했어요. 제가 웨이터 알바도 하고 택배 상하차 알바도 하면서 당장에 차비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과제가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과제들을 걱정하고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나한테 남는 거잖아요. 이거를 싫어하면 거기 왜 가서 더 시켜주면 고마운 거죠. 나를 성장에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은 후배 코치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코치 과정 힘들지 않았어요? 하면 저는 코치 과정은 행복했어요. 저는 차비가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택배 상하차 알바해가지고 12시간 동안 짐 옮기고 10만 원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마저도 KTX 타면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몽아웃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양재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교육을 들으러 올라갈 때 코치 과정 들으러 갈 때 대구에서 그때가 금토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오전 10시에 9시에 9시에 시작해요. 강의가 그러면은 그때는 SRT도 없거든요. 근데 KTX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늘 고속버스를 이용했어요. 제일 싼 거 그때 당시에 17,000원 정도였을 겁니다. 일반 고속버스가 제일 싼 거 이제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 타려고 하는데 금요일 오전 9시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은 당일에는 그 시간에 도저히 도착이 안 돼요. 그럼 그 전날 도착해야 되는데 그 전날 도착해버리면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아니 잘 데야 있겠죠. 근데 숙소비가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오전 9시 교육이라고 하면은 금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12시 넘어가는 때 있잖아요. 그때 심략버스가 있어요. 1시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타면은 한 3시 반쯤에 서울 떨어지거든요. 휴게소 한 번 들리면은 4시 좀 넘어서 떨어지는데 이 버스기사분들이 휴게소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5번째 칸을 갔습니다. 거기서 많이 잤어요.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많이 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잤다가 연구소에 한 번은 안 자고 연구소로 바로 갔는데 문이 열려있을 줄 알았어요. 다음 날 교육과정이니까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잠겨있는 겁니다.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한참 그래도 좀 기다리다 오겠지.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지금도 춥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기상청자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추웠지? 내가 마음이 진짜 힘들어서 추웠는지 아니면 그날이 실제로 추웠는지 기상청자료 들어가 봤어요. 그때가 2015년 11월 30일 정도 27일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날만 영하 영하 7점 몇 돈가 그날만 영하로 제일 추운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진짜로 추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서 얼마나 추운지 그때 저기 한 건물에서 문이 탁 열리길래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기 가서 들어가서 몸 좀 녹여야 되겠다 싶어서 아저씨한테 말을 걸죠. 아저씨 저 여기 다른 건물에 교육 들으러 왔다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근처에 잘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 혹시 추워서 그런데 여기 잠시만 들어가서 몸 좀 녹여다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저씨가 되게 인정하게 웃으시면서 안되요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심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귀가 막 귀가 아픈 거예요. 추우니까 결국에 살려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발이 너무 시렸잖아요. 우리 발이 너무 시려워서 걷다 보니까 편의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GS25 서초위부점 외우잖아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튀기무동 1250원짜리하고 음료수 2000원짜리 사가지고 제가 다 자료가 남아있어요. 가가지고 한 가닥씩 먹으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한 30분 좀 지나니까 그때 새벽 한 5시 정도라서 사람 없어요. 없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렇게 나가라고 잘 안 그러는데 내가 뭐 민폐를 끼친 것도 뭔가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사장님 저 이거 다 먹고 다 먹고 나갈게요. 근데 이미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다른 손님들도 받아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콩물까지는 다 마시고 나갈게 하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갔는데 아 너무 춥잖아요. 자동으로 지하철로 들어갔어요. 딱 6시 정도 되니까 지하철역이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았다 해가지고 지하철 양재역 2번 출구 딱 내려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와 저 완전 또 감동받았잖아요. 역시 대한민국의 중심은 강남 같더라고요. 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변기에 비대가 보급이 많이 안 됐잖아요. 지하철에는 와 양재역은 비대더라고요. 앉았는데 엄청 따뜻한 거예요. 앉았는데 아 따뜻해 하면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몸 녹이고 그렇게 한 두세 시간 또 앉아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교육현장에 갔죠. 다 한 걸음 내리더니 또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테이블 안에 테이블 각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팀 안에서 한 여성분이 같은 동기분이 계셨는데 그 동기분이 제 공공한 상황을 하시고 저 갈 때마다 그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다. 소그룹 모임을 각자 그 동기분들 각자 있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갈 때마다 참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기차표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기차표를 끊어주고 또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프린트가 필요했어요. 프린터기가 필요한데 이분이 그 복합기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속으로 이분이 있는 지역에서 살 차례가 됐을 때 대전에 계셨거든요. 네. 대전에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이제 모임 장소를 딱 갔을 때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한 허름한 건물의 2층에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아... 이야... 네.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저의 뭘 보고 그렇게 도우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대진아 너는 네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너는 제가 늘 공헌하는 게 있어요. 저는 100억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디에도 나오는데 Give a life 9010이거든요. 이게 뭐냐 90% 남 주고 10%로 살아도 풍성히 누리는 삶. 이게 제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100억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90% 남을 주고 10%로 살아도 풍성히 누리는 삶이에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남 죽은 게 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저희 스승님과 모든 멘토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자 돈 벌어서 남을 주자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남주냐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들었죠. 다 너 잘 데려가지 공부해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냐 그런 정신이 그런 테이커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병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스승님들과 멘토님들은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그 사모님이 대진아 너는 정말 네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90% 남주고 10%로 살아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선한 부자의 모델이 될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가 되는 인생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지금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는 도저히 그것이 엄두도 안 나는 거야.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무지 그런 것이 보여지지도 않고 앞이 까마득한데 그분은 그렇게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늘 그렇게 응원과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처음 못 가셨어요. 그래요? 유방암이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심정이 있어요. 빚을 진 사람이라는 심정이 있어요. 그런 자기개발 그런 과정이나 그런 곳에 가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진짜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좀 안타깝게도 본인을 알리려고 하는 분들이 말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부자인 척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본인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을 바보로 만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나눠버리는 이런 이문법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 성공한 사람이 어느 하나의 목표를 이뤘다 뿐이지 인생 전체를 마치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 정도 과제를 그냥 달성했는 거고 그 과제를 달성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평범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냐고요. 왜 월급은 마약이다. 왜 평범한 사람들 향해서 직장생활하고 가시는 간 쓸게 다 빼놓고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왜 다 패배자 루저로 만들어 버리냐고 난 이게 너무 싫어요. 대한민국에 쏟아져 나오는 자기개발서들이 그냥 본인이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왜 다 디지털 로마드를 왜 다 해야 되냐고요. 다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왜 다 디지털 로마드 해야 돼요. 왜 다 퇴사 해야 돼요. 제가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저의 멘토님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저의 스승님들 멘토님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엄마만 성취를 이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내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냅시다. 그게 우리 가정을 바꿀 거고 우리 일터를 바꿀 거고 우리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자가 아니라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자.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내는 연습을 하면요. 결국 위대해지더라고요. 그러한 진정성이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모님께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한 교육에서 3P 바인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육과정 이것도 고가의 과정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과정인데 거기서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30여 명이 있었는데 제가 30번인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앞의 분들이 다 이야기를 길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SRT가 생겼습니다. SRT가 생겼는데 마지막 열차 시간이 오버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본인 집에 자라고 했어요. 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발표할 때 모든 사람들이 29명이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사실 내가 내 성장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대표님한테 일단 감사됐어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내가 돈 냈으니까 소비자니까 당연히 내가 서비스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낳았으니까 부모가 나를 양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뭡니까 이게 그러한 마음은 아무런 사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의 추월차선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놓치더라고요. 부의 추월차선에서 백만장자는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깔짝하는 반짝하는 이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필요해요. 그 사건들이 점이라고 했을 때 그 사건 점을 이은 게 뭘까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수익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오로지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얘기해요. 복권 끌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있다 해도 사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건 가운데는 항상 그 사건에 나에게 기회의 통로가 되고 깨달음과 교훈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삶은 모든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각자마다 마음의 문이 있다 생각해요. 그 마음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썼어요. 삶은 모든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준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노크다. 우리의 태도라는 노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대표님이 이 과정들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하마터면 포기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었던 수없이 많은 난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부하고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와준 덕분에 이 좋은 교육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 성장 사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한 걸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저희 테이블 담당 이재덕 마스터 라는 분이 있어요. 초정리 이력의 저자이신데 이분이 정말 옆에서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면서 다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책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자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호칭이 서로 선배님이거든요. 교학 상장의 의미로 가르치고 배우면 성장한다는 의미로 선배님인데 대진 선배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진 선배 같은 사람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더 성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마다 제가 참 사명감이 갖게 되더라고요. 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분한테 또 감사하니까 또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고 또 함께 했던 동기인 선배님들이 또 으쌰으쌰 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니까 제가 훨씬 더 큰절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함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된다고 큰절을 하니까 거기에 눈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략이 어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외형적인 좋은 시스템이나 외형적인 좋은 그런 스킬들은 예를 들어서 챕지 EPT 유행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거 가려가죠. 메타버스 유행이라고 하면 거기 다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를 차별하라는 단어를 쓸게요. 차별되게 만든 것은 진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최고의 무기는 진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우리 회사 팀원에도 팀원들에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차별한 무기는 진정성이다. 진정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과 눈에 보이는 정성이 합해진 단어라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 눈에 보이는 정성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늘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또 뭐냐면 자기 개발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들어보셨죠? 저는 그때마다 청중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방송 가족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인은 바쁘다. 거인은 할 일이 많다. 여러분 거인은 책임감의 무게가 달라요. 단위 시간당 버는 돈이 다르고요.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책임질 일들도 많고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뭐라고 시간을 냅니까? 거인이 시간이 남아 놉니까?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시간을 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전형적인 테이커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기버로서의 저의 가치관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깨에 올라타는 거는 범죄예요. 피로예요. 피로. 내가 어깨에 올라타는 거는 피로입니다. 피로. 하나의 거인에게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있죠. 이걸 어디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마트 같은 곳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짜다. 어떻게 되죠? 몰려가죠. 몇 개는 막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 갸려린 어머님들이 만약에 쌀 한 포대 40kg짜리 그거 무료 공짜 선착순 만약에 10명이다. 하면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봤어요. 그 연약한 분이 근데 제가 그분 봤을 때 도저히 그걸 들 수는 있을 만한 체격이 아니거든요. 공짜라고 하니까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맞죠?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요 이 가벼운 것도 들기 싫어해요. 하기 싫으면 공부하러 갔을 때 펜도 안 들고 합니다. 이 가벼운 거 몇 그램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개발 현장 가보면 펜조차 안 들고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쌀 한 포대도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면. 그건 뭡니까?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거인의 어깨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인이 어깨 올려주고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든다는 표현도 웃기고 내가 마치 유효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거인의 어깨를 춤추게 만들으세요. 거인의 어깨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거인의 어깨를 춤추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라고 하면 뭔가 뜬구를 잡는 것 같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 거인이 어떤 책을 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책을 사보는 건 기본입니다.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막 밑줄 끊고 그거랑 관련된 노트도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일까요? 네. 네. 나중에 이거 캡처 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읽었던 그 흔적들을 원본을 보내드리고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제가 왜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대표님을 통해서 대표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교훈을 얻었고 이러이러한 자극을 받았고 동기부여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적용한 걸 나눴어요. 이렇게 적용했을 때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몇 명이 나을까요? 거의 안 하겠죠. 거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버라고 하면 돈 주는 거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꾸 기부의 흠판들 꽉수하고 있는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기버고 그게 가치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인에게도 가치를 창조하고 싶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제 롤모델이자 사랑하는 형님 우리 현승원 회장님한테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의장님 의장님 꼭 뵙고 싶었는데 의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정말 움직이는 미래상 저의 5년 후에 눈에 보이는 미래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책을 읽는 방법을 보고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직접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살아냈고 제 삶에 이러이러한 변화와 변화의 스토리와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회에서 의장님을 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돈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어요? 맨날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똑같은 인터뷰에서 몇 번을 반복할 거 아닙니까? 채널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스처럼 해야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보면 되잖아요. 영상. 그래서 보고 인간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비전과 가치라는 단어였거든요. 의장님 저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작가님은 비전이 뭐예요? 딱 그거 딱 묻더라고요. 바로. 대부분 그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당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장님이 저를 딱 보니까 첫 마디가 작가님은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장님 저는 사명문과 비전문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쳤어요. 펼쳤어요. 저는 영혼의 위로와 도전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생의 반전과 의미 있는 성공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5년 후에 저의 비전은 제가 속한 분야 메신저 출판 방송 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치혜와 공감 능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활용하여 매년 전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 글로벌 메신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육기업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90% 남주고 10%로 살아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비전이 뭐예요? 라고 하면 당황을 하거나 돈 얼마 버는 걸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이야기해요. 흐릿하거나 그런데 가시화된 사명문과 비전문을 늘 휴대하고 있고 그거를 또 말로 하니까 덜 바라보시는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장님 저는 늘 의장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나는 받아도 돼 이런 마음으로 의장님을 대하는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저는 저는 현승원의 기버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이미 너무나도 엄청나게 성공하신 의장님에게 제가 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승원의 기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멘토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셨고 본인이 원하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이런 성공하신 분들은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SNS에 있는 분이 연봉 이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월천만 원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기본 수천억 대의 그런 자산가나 그런 CEO들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이거를 초인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나카지마 가오로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 매출이 일조예요. 어마어마시하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극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초인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초인류들을 만나면 제가 늘 했던 말이 이거 있어요. 나는 당신의 기버가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성공에 쉽게 편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좀 베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뭘 뜯어내고 내 성공의 자원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떤 유튜브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에 출연해가지고 유명세를 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느냐? 저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왔거든요. 새벽 기도 우리 이건복 대표님이잖아요. 저는 구독자분들도 그냥 종교에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아낌없이 가치있게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대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의 삶의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이 저를 저의 하루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알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저시급받던 알바생일 때도 행조로 테이블을 닦을 때도 최복희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본죽 업계의 1위잖아요. 본죽이 대표님이 처음에 본죽을 창업했을 때 2002년도 우리 월드컵할 때 그때 창업을 하셨는데 그때 재래시장 허름한 상가의 2층에 본죽이 처음 창업됐어요. 근데 그때 죽이라는 음식은 아픈 환자들이나 먹는 값싼 음식에 불과했어요. 맞아요. 근데 죽의 개념을 바꿔버리셨잖아요. 그 출발이 뭐였냐 제가 본죽 최복희 대표님하고 1대1로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죽은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떼고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자 이유식이 죽이잖아요. 첫 음식이자 사람이 늙고 병들어 더이상 소화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죽은 저는 사명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와 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초인류들의 방식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차원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더라고요. 와 김석봉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석봉토스터. 그 석봉토스터 대표님은 IMF 시기에 모두가 절망에 들어갔을 때 정말 희망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노점상을 하셨어요. 노점상을 하는데 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깡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속반이 기다리고 있고 깡패가 와가지고 아저씨 내가 여기에 침발놨는데 자리세 내쉬고 한 거예요. 깡패가 와서 난동을 빌리고 집기 다 부수고 그러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애들은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한 거죠. 웃자. 이왕 하는 걸 밝게 하자. 긍정적으로 하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손님들이 깡패가 오더라도 불량배가 오더라도 똑같은 고객으로 대하자. 웬만한 정신으로 안 되죠. 그런데 왔을 때 너무 밝게 인사한 거예요. 불량배가 그 사내가 딱 오면요. 똑같이 대한 거예요. 오셨어요.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토스트 먹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오늘 서비스로 드립니다. 두 장 하면서 두 장 하면서 주니까 이분이 받아서 먹긴 먹으면서 좀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불량배가 이 집의 아저씨 아저씨는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여기서 개조 장사해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 허가 아닌 허가를 받고 이제 이분이 뭐가 또 달라졌느냐. 본인이 허름한 공장 옷처럼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마음을 바꾸고 호텔 조리사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어느 호텔 출신이세요? 와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복장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결국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해요. 이게 사실 진짜 정부인데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판이 철제 그릴판 그때까지 말해도 철제 그릴판이었는데 이게 장사를 마치고 나면 때가 막히니까 이걸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 완벽하게 안되니까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녹이 쓰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스테인리스 그릴판을 고안한다는 거예요. 이게 15년, 20여 년을 용접이나 쇠붙이에 대해서 이렇게 늘 그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도 허튼 경험이 없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그런 책을 또 읽은 거예요. 그런 스승들 멘토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하나도 허튼 게 없었구나.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거야. 아니라나 다를까 제가 화장실에서 자고 그런 모든 처절하게 자기 개발했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겠죠. 그런 처절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맺힌 열매랑 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 있는 그 뿌리를 보질 않죠. 그게 엄청 길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이게 되게 매력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현란한 것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뿌리에는 인기가 없어요. 뿌리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오롯이 오로지 당장 돈 버는 것 그것만 생각하죠. 물론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맨날 쫓아다니는 생이 될 거예요. 여하튼 저는 그러한 자세들을 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는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제가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본중 대표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본중 대표님이 요시검이잖아요. 손님 손님을 죽게 하듯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또 본중 대표님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것이 크리스찬 CEO들의 공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형상이 히브리어로 첼렘이고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았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을 닮은 존재래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야. 이것이 제가 저희 팀원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라. 나도 그랬다. 나도 화장실에서 자고 그랬다. 그 사람들이 훗날 2년도 3년도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왕이면 그 사람들의 반전을 돕는 게 우리가 되면 좋겠다. 부자한테 가가지고 사인받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너무 줄 서 있다. 우리는 줄 서는 곳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 그런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부자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우리한테 진짜 돈을 주는 건요 고객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삼성을 대기업으로 만든 건 부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모두가 이 폰을 쓰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에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 거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고민을 그냥 흘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을 죽게 하듯이 라는 그 섬김경영의 섬김경영의 최보기 대표님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을 보고 제가 2018년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알바생인데 그 입구에 어떻게 적용했느냐 손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가 속으로 외쳐요. 주님 들어오신다. 진짜 그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온 정성을 다는 거예요. 알바생인데 왜냐 나는 평생 알바생 할 거 아니니까 평생 알바생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인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가게를 저희가 인수했어요. 그리고 그 가게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됐어요. 제가 또 요식업도 하거든요. 대구 동성로에서 제일 번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안 해요. 하고 싶은 일도 안 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 그렇다면 그 일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성 쫓아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역량을 키워야 돼요. 역량을 적성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뭔 쓴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진정성과 그 과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 만약에 내가 어떤 알바를 할 때 그 안에서 손님들이 막 몰려올 때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또 이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알바생이라도 그거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필요해 보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고맙다고 하겠죠. 그래서 11시에 만약 오픈이가? 그럼 10시에 갔어요. 왜? 11시에 오픈인데 손님들이 11시에 바로 들이닥치면 불 켜고 있는데 손님들이 앉아있고 그럼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10시나 10시만에 갔어요. 아주 문 미리 열었어요. 왜? 제가 편하고 싶어서요. 사장님 안 시켰어요. 돈도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그게 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도 들어오면 외치는 거죠. 주님들 오신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하니까 손님들이 다 기억을 나더라고요. 다 기억을 나더라고요. 그분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되면서요. 알바생일 때부터. 그러한 자세가 책을 쓸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독자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제 브랜딩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낼 것 같았으면 진작 냈어요. 저는 과거에 2016년? 그때쯤에 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7년인가 2016년쯤에 천만 원이 넘는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책 쓰는. 네. 제가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한 몇 만 원 하는 교육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특강 과정에서 거기서 소그룹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저의 스토리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가 또 감동이 됐거든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천만 원이 넘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 책을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를 홍보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좀 고심한 결과 거절을 했어요. 왜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은 당연히 빨리 내고 싶죠. 기회죠. 하지만 위장된 기회였어요. 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책을 내버린 수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저는 그곳에 광고판이 돼야 돼요. 그분의 광고판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이 저를 키운 것처럼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절을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책을 또 내게 된 거예요. 어쨌든 책을 낼 때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력이 문제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는 책이 있어요. 진짜 그대로예요. 그러면 내 책의 운명은 독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지식 자랑하려고 책을 내면 안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독자들의 결핍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독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자들의 고민을 제가 5년 동안 매년 천명의 고민을 듣던가 좋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아까 말했던 2015년도부터 2020년도 정도까지 매년 천명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사람들 고민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료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구나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결핍 명확하게 알게 되죠. 고객한테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것이 번역돼서 들립니다. 뭐죠? 작가님 이런 거 만들어주시면 제가 구매할게요. 고객들이 대놓고 돈 벌어라는 거예요. 돈을 쫓지 않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주는 거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당장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 결국 모든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채널을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채널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구독자분들이 어떤 고민과 결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가 이러한 것에 연결되는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면 독자들 구독자분들이 만족하게 되면 자연히 주변에 영상 링크를 소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연히 채널은 성장하는 것이네요. 너무 당연한 이치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무기력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이랑 관련된 책 100만 원어치 샀어요. 알라딘 중고까지 뒤져가지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이신 선생님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을 고분으로 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책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뇌피셜로 쓰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살아냈어요. 이번 자기개발서도 진작 낼 수 있었지만 10년 농축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내가 살아낸 것만 말하겠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삶으로 살아내는 삼쟁이라고 했잖아요. 삼쟁이는요. 제가 암과 삶이 일치하는 삶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낸 것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저에게 두 가지의 이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저를 제가 아무리 더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저를 늘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요? 살아낸 것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돼요.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있잖아요. 막 포장해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살아낸 것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네. 그것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또 동시에 이것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왜요? 살아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 대본 없잖아요. 지금. 대본이 없어요. 살아낸 것을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영향력이더라고요. 네. 그러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의 인생 철학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찾아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질문하는 것들을 흘려들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잘 잘 애매하다 말이 좀 작고 정리가 안된다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줌 특강 같은 거 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00%를 못 줄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기록해뒀다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유명한 사람이 저 100명 넘는 사람들 속에서 내 질문 기억하겠냐 잊고 살아요. 근데 저는 며칠 지나고 그걸 알아보고 실제로 전화를 합니다. 전대진 작가입니다. 하면은 사람 깜짝 놀라죠. 작가님 어떻게 저 연락을 주셨습니까? 그때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와 거기서 찐이구나 라고 하거든요. 단 단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하루를 살 때 단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책을 읽을 때도 한 줄도 그대로 살겠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살아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한 줄 읽더라도 그대로 살겠다. 그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음은 그 한 줄이 제가 읽었던 그 책 안에서 손님을 죽게 하듯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의 질문을 흘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영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와 이분이라면은 내가 진짜 내 성장을 위해서 이분한테 배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요. 오늘도 오면서 한 수십 명이 결제를 했어요. 뭘 샀죠? 제가 내년에 독서 모임이라든지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런 자기 개발 소그룹 코칭 과정이 있는데 비용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특강을 하고 나면요. 특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미팅 요청이 쇄도하는데 유명해지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미팅을 안 합니다. 그렇죠. 돈 받습니다. 물론 비용을 받아야 되죠.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싶어요. 한때 잘 나갔다가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진짜 많았잖아요. 비디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세계 안에서도 한때 유명했다가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 스승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열정이 뭡니까? 반짝하는 거? 목소리 큰 거?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 겁니다. 한길 같은 거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의 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 텐션 그대로 이 삶에티튜드 그대로 관에 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기버로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니까 사람들이 결제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결제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가의 방식들이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저한테 이렇게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저는 네트워크 참고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안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고 직급자들을 저는 친하거든요. 국내에 처음 가지고 오신 분들을 알아요.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최고 직급자들과 동네 다단계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이분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기버라는 책에서 맥거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연극에서 나오는 말인데 처음에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일종의 미끼고 수단이고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가 흐릿해지고 잊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 아시잖아요. 드래곤볼 만화 국민 만화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볼 어느 순간보다 안 중요해지지 않아요. 맞죠. 손옥이라는 인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구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고 그런 소년볼에서 전투물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의 희열을 느끼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만화 원피스 아직도 우리 원피스 뭔지 몰라요. 수시복부가 판매됐는데 우리가 그거 아직도 원피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만화들이 주는 진정한 감동이 어디서 나오죠. 원피스와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주인공들이 그 맥거핀 원피스와 드래곤볼이라는 맥거핀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그 안에서의 감동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독서 모임을 진행할 때도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선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선배님들 전대진 작가는 독서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전대진이 하는 진짜 하는 일은 선배님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선배님들의 삶에 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짜로 하는 일이고 독서 모임은 맥거핀일 뿐입니다. 책도 맥거핀일 뿐이고요. 영상도 맥거핀일 뿐이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메신저로서 또 광고 대행도 하고 있고 또 책도 지필하고 있고 컨설팅, 코칭, 교육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사실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교재가 있거든요. 교육교재가 있는데 그 교육교재에서 첫 문장이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제 꿈입니다. 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제 꿈입니다. 이게 제가 고객분들한테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고 저는 고객들이 제 수익 창출의 도구 수익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독자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고객들에게 빨대 꼽고 피 빨아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거는 가치중립적인 단어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고객들을 나의 수익 창출의 도구로 바라보며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블레싱 파이프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전대진스러움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블레싱 파이프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였더라고요.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난세잖아요. 난세. 세상이 어지러워요. 난세일수록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잖아요. 영웅을 바라잖아요. 영웅들은 간웅도 있고요. 간심들도 있고 그리고 대기만성령. 제가 삼국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진정성 인이라는 진정성 하나 가지고 결국 최고의 무장과 제 엉명 방통 다 보잖아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동료들이 붙었어요. 진짜 비전과 같이 보고 저도 작가님에게 대표님에게 기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만들고 있고 멋진 친구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돈 많이 안주셔도 됩니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제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일 더 많이 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신나게 일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인생을 바꿨던 이 교육과정 있잖아요. 이 바인더 교육과정. 거기에 저희 팀원 제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보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또 팀원이 사실 혼자 개인이 하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비싸니까 제가 비용 지불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돈이 어머니한테 카드 빌려서 열심히 후덜덜덜 거리면서 들었다면 이제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팀원 저희 회사 팀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사명봉 발표할 사람한테 저요! 하면서 1등으로 들고 제가 그랬거든요. 1등으로 딱 들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 선언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세팅이 돼야 됩니다. 항상 나 차원의 자기 개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성공을 하든 돈을 베든 행복하든 결국에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또 함께 할 때 성공하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기버가 될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절판되는 책인데 세계 최강의 팀을 만드는 힘 원피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원피스 만화를 모티브로 나온 책인데 세계 최강의 팀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절판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오더라고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료 함께 할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한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동료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니까요. 더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본죽에 본사에 가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본죽 대표님 여러분 본죽이 작년 매출이 본IF거든요. 본죽과 본 노시록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브랜드가 매출이 4천억 돌파했더라고요. 와 죽으로 4천억 매출 돌파했는데 그 4천억 매출 창업주에 책상을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에 사명분과 비정분이 있더라고요. 작은 액자에 본죽 최고기의 비전하면서 세계적인 롤보텔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세계 지도가 있어요. 본사에 그 세계 지도에는 우리 한국이 못 살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못 살던 시절에 또 구한말에 미국의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운 병원과 학교 그게 연세대학교고 그게 세브란스병원이고 이와연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10위권으로 그러면은 또 해외에 못 사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또 우리나라도 도우러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도우러 가는 네 그런 도우러 가시는 분들을 후원하고 도움든 데 구제하고 하는 데 그 일에 세계 지도에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보낸 국가 하면서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런 비전과 사명을 품고 있는 CEO가 자기 개인의 비전으로 안 두더라고요. 본인의 책상에 있는 액자 그대로 있잖아요. 직원들의 책상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책상에 CEO가 액자를 다 주고 똑같은 양식을 주고 스스로 손으로 쓰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죠? 회사의 공동체의 사명 비전이 내 개인 사명 비전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퇴사를 고민할까요? 우리가 왜 자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싫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비전이 대부분 없어요. 일단 이게 문제죠. 일단 내가 추구하는 비전과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그 회사가 적성에 안 받아도 여기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싹 다 배우겠다. 그 열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정을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게 만약 비전이 있는 사람이 회사의 CEO도 대표도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결합되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4천 원 매출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죽으로.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제 뭐 그 맥커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누르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작가님을 처음 보는 분도 아마 많을 거고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호기심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알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작가님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맥커피이 필요한 건데 작가님이 지금까지 뭔가 살아내신 뭐 삶의 성과들 네.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식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21년도입니다. 그때가 제가 네. 처음 아 처음 이제 지식 창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찜닭집에서 막 일하고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안전진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가지고 지식 창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봤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오픈 채팅방 막 있고요. 막 1인 기업이나 무자본 창업 지식 창업 비슷한 용어로 막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아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분야에서 성과낸 사람 독보적으로 성과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평생 회원이었는가 그런데 그거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그 분이 10년 걸렸는 거 10년 걸렸는 거 진짜 몇 달 만에 되더라고요. 시행 창업이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지식 창업 한 달 만에 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매출이 곧 수입이거든요. 지식 창업이 한 달 만에 천만 원을 번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근데 이 성장일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제가 국세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억대 연봉자 있잖아요.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봤어요. 119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죠. 우리가 맨날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맨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같잖아요. 나 빼고 다 부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자들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퍼센테이지로 줬을 때 4.9%예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는 2.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 3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 천만 원 버는 사람이 2.3% 라니까요. 그 이상 버는 사람이 그때 한 달 만에 그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한 달 사람들이 성과가 나면 우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했냐. 이제 그 어떻게를 저는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뭐였죠?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평판을 들어보고요. 여러분 단순히 돈만 해버렸다고 가시면 안 돼요. 평판을 들어보셔야 돼. 평판을 딱 들어보고 그때 박형근 코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배웠습니다. 배우고 독서 모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라인으로 한번 시작해봤어요. 근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도 작가니까 초대는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강사로는 해봤어도 초대받은 해봤어도 제가 주최하고 목욕하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처음인데 또 얼굴 먹칠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때마침 인생이 타이밍이 참 그때 한 대표님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온라인 독서 모임을 시작하셔가지고 6개월만에 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무료특강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들었죠. 무료특강 딱 들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얘기를 쫙 하시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대로 살겠다. 그래서 열심히 필기했어요. 씽크와이즈 해가지고 마인드맥도 그리고요. 타이핑 쳐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교수님한테 마인드맥 그렸는 거 보내고 장문의 감사의 메시지 보내고 한우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무료특강을 듣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대표님 아시겠지만 요새 가관입니다. 여러분 SNS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창시자예요. 딱 봐도 어디서 배워온 것 같은데 자기가 창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강사분들한테 수강생이 배우고 자기 강의가 그대로 벗겨가지고 말투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쓰고 밑에 출전 저작권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국 성공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큰 성공을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그게 온 사망의 적군을 늘리는 거예요. 온 사망을 경쟁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기버의 가치관은 다르거든요. 기버는 온 세상을 협력자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무료특강 했더니만 자기 자료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대로 벗겨버리고 그걸로 똑같이 강의해버리고 그런 배엄망득하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 봤다. 당신은 몰래도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본인의 유료자료를 다 주셨어요. 이게 기버의 방식이에요. 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셔가지고 저는 또 기쁜 거예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더 좋은 걸 줄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살아낸 거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책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살아낸 걸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자 저는 무료특강을 이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상품이 세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무료특강을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찜닭집에 있고 하니까 아직 그런 지식 상품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상품을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생겼다고 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80명이 몰려왔어요. 자 이거 얘기하면 또 작가님은 유명하니까 그렇죠. 노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김범수 씨라는 가수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범수 씨가 여러분 동네에 예를 들어서 콘서트 왔다. 만사 제쳐두고 여러분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팬이 아니면 유명한 거랑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료특강을 했잖아요. 제가. 무료특강을 갔을 때 저는 또 싫어하는 단어가 미끼 상품이라는 말. 고객이 무슨 물고기입니까? 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저를 더 탁월하게 만들고 더 진정성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무료특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행하는 뭐가 없나 자꾸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준비가 안 됐지만 처음으로 상품이 세팅되니까 그제서야 80명이 몰려온 거예요. 뭘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물밀듯이 이제 돈이 벌리죠. 근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제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당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많은 독서 모임이 있고 이렇게 많은 자기개발 모임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하는 걸 왜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면접관들이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굳이 내가 진행하는 모임이 왜 와야 되지? 더 탁월하신 분들 많은데 그때 결국 그 질문은 어디로 이르렀냐 결론이 지식보다 정성으로 승부하자. 지성보다 정성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80명하고 1대1로 다 통화했어요. 80명하고 1대1로 다 통화했어요. 3분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너무 무시하죠? 근데 그중에 한 분은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그 한 분이 한 2년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작가님의 기버정신을 배우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제가 정말 간부받고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순자산 30억 이상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북굴대학의 유현정 작가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유현정 작가님이었어요. 여기 나오셨어요. 네. 추천해주신 분이잖아요. 아 네네. 유현정 작가님 추천으로 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세요. 그분한테 저는 우리 성장애기 채널에 출연해달라고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유현정 작가님은 작가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알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만해서 저를 연결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재밌겠습니까 사는 게 그래서 유현정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또 초대를 해주셨죠. 본인 커뮤니티에 초대도 해주시고 참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사람들이 80명이 일단 신청해서 1대1로 다 통하니까 다 감동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모임을 하고 나니까 피드백해야 될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밤이 새지더라고요. 줌 소그룹 기능을 아주 몰라가지고 소회시 기능을 몰랐어가지고 랜덤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수동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80명을 할당해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아 이거 준비 미흡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피드백하다 보니까 밤이 새지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새고 밤을 새고 제가 기쁨에 밤을 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개발 모임을 저도 처음 갔을 때가 있잖아요.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을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기록을 너무 잘하고 책을 어찌나 열심히 읽는지 처음 시작하는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배우려고 왔는데 이미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불편함을 제가 알잖아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게 본질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밑줄을 걷고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거기에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그 모임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그 고객들은 내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에요. 호구도구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성장과 행복과 꿈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이곳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책임이 있고 사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딱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큐티 같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면 질문지들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질문지 그걸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걸 딱 보고 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를 충분히 정리하고 적을 수 있는 워크북을 제공하자. 워크시트를 제공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쓴 대로 읽으면 되잖아. 맞죠? 쓴 대로 읽으면 되니까 말을 잘하는 게 이제 비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낸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적게 했어요. 질문지들의 적용을 돕는 질문들과 생각을 확장을 돕는 질문들로 딱 넣어놓고 만 원짜리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때 한 달에 두 번 해서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여러분 2만 원 독서 모임이야. 엄청 초저가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셀 여러분 팔다라는 뜻이잖아요. 셀은 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고대 영어에서 셀은 셀은 투 기브예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셀 팔다는요. 기브의 의미예요. 고대 영어에서. 그 투 기브는 무슨 뜻이냐? 헌신적으로 베풀다. 희생과 헌신을 제공하다예요.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제공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핏담들이 녹여내는 그 씨앗을 뿌렸던 그것의 열매 그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 제공하는 거니까 그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바탕으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그렇게 딱 적어서 제작해서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이 안 왔어요. 안 오면 보통 그런 모임에서 연락을 안 해요. 저가일수록. 안 합니다. 왜? 상대방이 돈이니까요. 내 에너지 더 드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못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애가 아파가지고 열이 40도가 돼가지고 못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고객이다. 그러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물론 참여 못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결제를 했는데 이거를 못 들었는데 환불받기도 그렇고 다음 차수에라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음 차수에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 디테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면서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개별 결제를 하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때 이제 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제를 편리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만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매달마다 결제하면 이분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결제를 편리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때 배웠던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연간회원을 만들어 봐라. 연간회원 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연간회원을 모집했더니만 연간회원 모집하자면 그때가 지식창업한 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딱 그때예요. 그때 연간회원 만들어 보니까 미친듯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천만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적감모임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없으면 뭐였냐. 2만원짜리 모임이지만 고객들에게 2천만원의 가치로 돌려주자. 2만원짜리 노력을 안하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걸 줄 수 없을까. 그 워크시트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의 제가 교육과정 진행하고 있는 기버납이라는 과정인데 이거의 모태가 됐습니다. 만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제공했던 그 질문지들이요. 이런 거예요. 대표님.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회와 만나니까 이게 이제 교제가 되어버리고요. 이 녀석으로만 올 한해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거 하나로만 1억 이상을 달성했어요. 여러분. 만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김승우 회장님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간하잖아요. 작은 돈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큰 돈을 대하는 그 영향도 커진다고 하잖아요. 돈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벌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창조하고 번 돈이니까 이 돈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더 벌게 되니까 재투자하는 거죠. 저 자신에게 더 재투자하고 비싸던 비용도 못 들었던 것들 또 들으러 가는 거예요. 왜? 고객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600만 원짜리 교육도 들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자기 개발에만 한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계속 배워요. 왜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진정성이 저를 타고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나의 성장과 성공을 진짜로 바라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이 한 60대신데 이분이 좀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근데 성장에 대한 갈망은 커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거 다 들으라고만 하고 정작 자기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다 찾다가 제 무료 특강을 듣고 이분이나 싶어서 왔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김포 살았는데 김포공항 옆에 살았는데 찾아와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하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이분에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절판되는 책들을 좀 많이 수집해 놓거든요. 특히 아주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책들은 제가 한 50권씩 사놨어요. 50권 막 사놓으니까 이거를 왜 사놨느냐 사람들 오면 선물을 주려고요. 제가 그 책을 다 풀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선물해 주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시간 이상 제가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시면서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작가님 등록하고 싶은데 어떤 거 등록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서 할만 하잖아요. 충분히 할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도움이 되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분은 지금 당장 급한 게 내가 아니에요. 제가 진행하는 교육을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대표님 저기 계신 분 강의 들어야지 이분은 도움이 돼요.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을 추천했어요.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 전대진 작가와 함께 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성장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은 저보다는 저쪽에 계신 그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궁복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교육 들으러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선생님 성장에 필요한 거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이분이 딱 벙지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거 등록하게 만들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경쟁자를 추천한다? 경쟁자를 추천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성장을 진정으로 위하는구나. 감동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그분이 그 교육에 가요. 그리고 저는 책도 선물해줍니다. 독후감 쓰세요. 하면서 독후감 쓰세요. 쓰죠. 이 사람의 삶의 생각이 확장이 일어나죠. 또 감동을 받아서 기프티콘 도망 보내요. 거기 교육들로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교육 현장에서도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전화가 두 통이 옵니다. 한 통은 뭐냐 경쟁자인데 추천했잖아요. 그 대표님이 연락이 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 이런 분이 계신다니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강연을 가져와요. 야 이거 참 왜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벌 뿐이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성장해보면 이 사람이 성장하고 그 대표님이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못 도와요.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못 도와요.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분한테 보내면 이 눈앞에 있는 그 선생님은 거기서 배워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분 개인이 좋아지면 이분 가정이 또 평화로워지겠죠. 이 대표님의 사업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의 평반도 좋아질 거잖아요. 거기서 또 이분이 이 선생님이 거기 가서 그 테이블 안에서 동기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또 친해질 거 아닙니까. 친해지다 보면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한 세 분 정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고민이 딱 하나가 나왔었더래요. 그 고민이 딱 들어보니까 전대진 작가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구보다 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두 통이 전화한다. 하나는 그 대표님이 전화와요. 감사하라고 연락이 오면서 이런 분이 있다니 하면서 두 번째 연락이 오는데 무슨 전화냐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면 와요. 여보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전대진 작가님이시죠 하면 예 맞습니다. 혹시 누구누구 그분 아세요? 라고 하니까 네 알죠? 라고 하니까 그분의 추천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저희가 세 명인데 이분 추천이라면 뭐든 제가 믿고 신뢰하고 결제하려고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대표님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추천이라면 뭐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몇백만 원 결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책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줬는데 저 상대방이 내가 준 것만큼 안 해준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에 목미친 걸 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먹고 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경험치든 생각이든 상상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휴 안 되겠다. 내가 주면은 이거 나만 거들나지 내가 뭐 얻는 게 없겠다. 이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작가님이시니까 계속 말씀하신 그 기빙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사고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뭐 생각이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아끼라 똥된다. 아끼라 똥된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는요. 세상을 향해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A라는 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혹은 모두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그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료특강도 사실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렇죠. 준비도 많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걸려요. 돈이 안 걸려요. 근데 그 무료특강을 할 때 무료특강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늘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무료라고 대충하고 유료라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저질되기 싫습니다. 한 명 앞에서나 천명 앞에서나 똑같은 자세로 합니다. 250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 지라드 자동차 판매홍이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분이 250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망이 250명 정도라는 거예요. 한 명의 신뢰를 얻는다는 건 250명의 신뢰를 얻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개발 현장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열망이 있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서 비꺼이 씨앗을 뿌리는 액션을 취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다 생각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리더로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의 형편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멈춰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고의 주식 투자 종목은 자기 자신이라면서요. 오랜 버핏이. 이걸 바꿔 말해볼게요. 최고의 투자 종목은 나 자신이라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최고의 투자 종목은 우리들이 내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자산이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한 번에 한 사람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어떤 마음을 대하냐. 최고의 투자 종목이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물론 아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삼성 성공한 사람 성장할 사람 성숙한 사람 저는 이 세 사람한테 에너지를 씁니다. 성공한 사람을 쪼개면 성과 낸 사람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은 너무 먼 존재예요.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성과를 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보다 몇 걸음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배우면서 그거는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멘토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성장할 사람 토끼는요. 착한 토끼는 약해서 늑대한테 자만 먹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호랑이는 강해서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토끼들끼리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집단지성 함께 성장하면 돼요. 작은 건 모임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그 안에서 나의 근력을 조금씩 키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챌린지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런 모임을 진행하면서 참여하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을 때 그때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키로 덤벨에서 15키로까지 갔어요. 15키로까지 갔으면 이제 15키로가 익숙해지고 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16, 17, 20 단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갈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대표님께서도 구독자 1,000명 만들기 단계가 있으셨을 거고 1,000명 만들기 단계가 있으셨을 거고 10,000명 단위가 다르잖아요. 노력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냥 꾸준한 건 기본 디폴트 값이고 그때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저의 성장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터넣고 함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 사람에게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확 줄죠. 그 안에서 기버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최소 매척 최소 매척 기버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았고 또 이런 진정성으로 대하니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건 어떤 거죠? 모범사례가 됐어요. 모범사례.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스타 해킹당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분야에서도 1타 강사였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엠마쌤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육 진행할 때 저는 그때 10만 8억에 해킹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다 날라가 버렸죠.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외쳤다니까요.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전화위복의 기회로서 안 논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니까 와 이거는 인플루언서 중에서 거의 별로 겪어볼 일이 없는 거 겪은 거야. 와 이건 진짜 최고의 스토리가 되겠다. 잘나가다가 꼬꾸라져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성장한 다음에는 보통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성공했다가 다시 또 꼬꾸라져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배우고 그전에는 내가 안묵지 형태였죠. 그러니까 감으로 했어요. 감으로. 빨리 지니받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그걸 배우면서 하니까 안묵지가 형식이지.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매뉴얼 형태로 하니까 성장이 더 빠르죠. 6년, 7년 걸렸던 게 10만 팔로우 왔는데 1년 반, 2년 반에 10만 팔로우 돌파해버렸어요. 배우고.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해다 해요. 어리석은 방법이죠.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절망됐는데 이때 대표님 강의 듣고 이렇게 열심히 적용해가지고 삶에 이런 유익이 왔습니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배우고 감사하고 지금도 연락합니다. 또 오은한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또 그분 또 그걸 컨텐츠 강의 듣고 또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연락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장 사례잖아요. 본인 입장에 네. 모범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이 와서 가게 되고 강의 요청이 와서 가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강의를 듣고 지금도 팔로우 걸고 감사하다고 너무 영감 많이 받았다고 메시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하시고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부회출업 차선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에 그 감사함과 가치 창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를 대신해서 그 컨텐츠들이 유포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들의 비용을 투자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를 홍보하는 그 상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협력관계고 네트워킹이죠. 윈윈 네트워킹이죠. 제가 성장했던 방식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저를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본인의 성과 사례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었던 모든 교육에서 내일 또 촬영 가거든요.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1인 기업의 아버지가 계세요. 네. 그분에게 제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운 거 배운 거 그대로 그냥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1인 기업가들 사업가들 대상으로 수십 명들 앞에서 또 강의하러 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출연하고 싶어서 힘든데 그렇죠. 사람들의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치를 참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연락이 오죠. 이게 기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용기가 필요해요. 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는 게 아직 낯설고 서투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는 게 낯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준 것만 남습니다. 사실 전대진 작가가 삶의 그런 터닝포인트가 참 많았지만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독서 모임 한창 시작하고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상호가 나버렸어요. 물론 다행히도 몸은 안 다쳤어요. 타박상 정도가 있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뿌연 연기 안에서 그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 터지고 정신이 딱 들었을 때 연기 뿌연 연기 안에서 제가 입에서 나온 첫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첫 고백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막 풀리더라고요. 너무 아프죠. 귀가 막 삐이 소리만 들리고 이 바인더 챙겨서 챙겨서 내렸어요. 차 안에서 내리는데 내리는데 와 그 다행히도 많이 안 다쳐가지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는데 제가 어느정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닥칠 수 있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데 처음 그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젠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특히 내 장례식장에서 온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전대진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자산을 확보했고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전대진이 얼마나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베풀었는지 그들을 사랑했는지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을 기억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로부터 받았던 꿈과 용기 그런 영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준 것만 남습니다. 사람이 준 것만 남을 거고 사람들은 제가 가고 나서도 저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추억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또 전달하겠죠.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 것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준 것만이 남아요. 주는 게 서툰 분들 우리가 준 것만이 남고요. 주지 않으면요. 아끼다 똥 됩니다. 고스란히 후회와 미련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 그래봤자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해 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게 성공도 앞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책들은 작가님의 삶을 바꾼 책들인가요?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책을 제외하고 제 인생을 바꾼 책이 있는데 바로 이 기버 책입니다. 너그 기버. 특히 이 파란색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씹어 먹었습니다. 씹어 먹었는데 씹어 먹었는데 한 줄을 읽어도 그대로 살겠다. 대표님 같으면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씹어 먹었는 거예요. 씹어 먹었어.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거 내가 성장하기 위한 책으로만 읽지 않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산자 관점에서 생산자가 돈을 벌잖아요. 왜 자꾸 제가 기버를 강조하느냐 봉사자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자되라는 말 아닙니다. 기버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사본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노동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사업가 투자가가 있잖아요. 기버예요. 제공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맞죠 제공하는 사람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에요. 네 맞아요. 제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요. 자 유명한 책 부의 추월차선 부의 추월차선 265에서 266페이지 펼쳐보십시오. 그 책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엠제이 드마커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라. 대신 사람들의 필요를 쫓으라. 정서와 서비스 결함과 문제 해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희망을 고치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기분을 좋게 해 주어라. 서비스를 제공하라. 안전을 충족시켜라. 욕구를 해결해 주어라. 다 나와요. 교육해 주어라. 편리하게 해 주어라. 다 뭡니까? 기버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제 인생 책이었고 이 책으로 처음에 만원짜리 독서 모임 두 번 했으니까 2만원이죠. 이 만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그때 만들었던 만원짜리 독서 모임을 바탕으로 이런 바인더 있죠. 바인더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재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또 되느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특강 요청이 와가지고 특강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또 강연을 하니까 그래서 작가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자희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저기 서초동에서 센터에서 한 100여 명 앉아 놓고 강연을 했어요. 두 시간 요청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충분한 지불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왜냐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발 마사지기 100만 원 넘는 거 저희 어머니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강연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받았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강연할 때 두 시간 요청을 받았는데 네 시간을 했어요. 제가 무료 특강 가면요. 무료도잖아요. 무료 사실 유명해지고 나면 무료는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무료 특강을 해요. 섬김의 의미로 무료 특강을 할 때 대충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1시간 반 요청을 받았어요. 3시간 반을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했어요. 작가님 이게 너무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 파트너들한테 너무 필요한데 하이퍼포머 하이퍼포머는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대로 성장할 사람들을 보면 안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또 거꾸로 성장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것 같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언어 능력이에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는 사람들의 말도 알아들어요.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명확하게 알아요. 이거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내 말이 이 말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필요하니까 잠깐 이거 교육해주면 안 됩니까 교육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만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출발했어요. 내가 책 읽는 거에서 교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걸로 첫 출발이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났죠. 근데 이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디벨롭하니까 팀원이 붙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교재가 됐어요. 교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요청이 오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책을 읽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사업을 안 해요. 하지만 요식업에서도 저는 요식업이 제가 평생 할 분야는 아니지만 그 분야의 책 50권 읽었어요. 적어도 내가 어느 분야를 하려고 하면요. 최소 50권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하세요. 천지 차이입니다. 50권 읽었던 것처럼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안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줄 책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분야의 창업주의 책. 그리고 그 분야 진짜 쉽게 말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드는 사람 책 배달의 민족 안에서 배달의 민족 대상 받는 1등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배달 예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 맞죠? 세 부류로 쪼갰어요. 창업자의 책 창업주의 책 그 세계 안에서 1등의 책 그리고 그 세계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 이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아메이였거든요.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거기서 창업주의 리치 디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리치 성공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심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책을 100권 샀어요. 그 사업을 안 하는데 100권을 사가지고요.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트워크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창업자의 책 여기서 1등한 사람들의 책 나카즈마가어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책 시앗도서 사람들의 성장을 동지하냐 그 세계 자체가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자기 개발과 모임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책으로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줬어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또 1등이신 분들도 만났고 또 이제 다양한 애터미도 있고 많잖아요. 그쪽 세계에 있는 분들에서 자꾸 높으신 분들하고 연결이 돼요. 강연을 가면 거기서 감동받으신 분이 또 알고 보니까 또 네트워크였고 또 높으신 분이 그래서 거기에 또 초대가 오고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은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탔어요. 제가 그때 막 바쁜데 강연 마치고 빨리 가는데 10시 57분에 막 차예요. 그런데 카카오러로 찍었으니까 가는데 도착시간에 10시 51분이 뜨는데 아이고 안심하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난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똥줄 타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런데 그 기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강연한 사람 있고 책 쓴다니까 책은 어떤 거 하냐고 인터뷰 하시는 듯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귀한 분이 타셨네요. 라고 하면서 혹시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마침부터 명함이 한 게 있었어요. 명함에 한 게 있어가지고 또 책도 신간이 하나 딱 있었는데 아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높으신 분이 돼요. 본인도 금융권에서 높은 곳에 계시다가 오래 퇴직하고 소액거리 삼아 택시하고 계시고 또 친구도 되게 유명한 좀 높으신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려고 한다. 추천을 하고 싶다. 또 알고 보니 제가 또 크리스찬인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하나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근데 1 곱하기 1억은 1억이잖아요. 0과 1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어떤 좋은 기회라도 살릴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왔는 줄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은 우리에게 10을 줄 수도 있고요. 100을 줄 수도 있고 1억을 줄 수도 있어요. 100억을 줄 수도 있어요. 곱한 값만큼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0을 1로 바꾸던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장시간 동안 정말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심어야 거두고요. 심은 것을 거두고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그대로 살아내잖아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의 내용대로 살아내면 그 책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둔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풋을 했느냐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웃풋 나아가 타인의 삶에 가치를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보상이 결정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얻게 될 보상과 수익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수익은 가치의 MR입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의 저자 전대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